아, 고객님이다. 어서오세요. 미드나이 세바스찬 타로 상점에 잘 오셨습니다. 이리 앉으세요. 네, 이리 앉으세요. 저는 타로하는 고양이입니다. 냐옹 공손히 부탁드리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고객님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멤버십 가입도요. 오늘은 어떻게 오셨나요? 아, 앞으로 우리 고객님들이 맞이하실 기회가 궁금하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앞에 네 장의 그림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한 장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림만으로 고르기 힘드신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서 이 세바스찬의 형제들이 도움을 줄 겁니다. 형제들 나오세요. 자, 이제 고르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고르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고르셨다면 이제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님들이 어떤 그림을 고르셨는지 댓글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 아, 지금 우리 고객님들이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 고객님들에 대한 이해를 더 높여갈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데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번호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 맞이하게 될 기회를 알아보러 가보시지요. 어서요. 우리 고객님들은 1번 그림을 고르셨군요. 그리고 노란 태비 고양이를 고르셨어요. 자, 우리 고객님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기회는 우리 고객님들이 고민하던 것 그동안은 그것과 관련한 어떤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찬스가 들어옵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이 고민이 무엇이든 그것에 대한 찬스, 기회가 들어옵니다. 이 말발급은 행운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기회는 어떤 휴머니즘과 관련된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우리 고객님들이 다인을 보던 곳, 다인을 살피고 우리 고객님들이 내면의 부드러움이 막 바깥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기회로 인해서 우리 고객님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거나 우리 고객님들의 정서가 안정이 되거나 큰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자, 아래 카드를 보면 그동안은 그로스 카드가 나올 만합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혹은 좌절도 하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우리 고객님들이 좀 길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참 많이 기다렸다. 이 좋은 기회가 들어오기를 많이 기다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10번 컵 카드가 나와서 이 고통이 끝나면서 우리 가족의 웃음꽃이 활짝 피는 분들도 있으실 것으로 보이는군요. 마음이 힘들었던 것을 정리정돈 할 수 있고 우리 고객님들의 마음이 많이 밝아지겠습니다. 자, 사슴의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우리 고객님들은 부드러워지고 점잖아지고 우아해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어떤 고객님들은 유난히 모성애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고객님들의 모습을 보면 아, 역시 많이 힘드셨어요. 뭔가 많이 시도는 했습니다. 아, 꾸준하게 뭔가 해오셨어요. 우리 고객님들의 고민거리에 관련해서 하지만 우리 고객님들은 시도한 것이 그렇게 잘 풀려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서 계속 시도는 했지만 사지 못하고 실패한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지만 아, 그것이 잘 뜻대로 돌아가진 않았다.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고객님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마음속은 참 힘들지만 계속해 나가는 걸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꾸준히 매달린 결과 우리 고객님들은 드디어 그것을 손에 넣게 될 겁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굉장히 에너지를 드린 결과 아, 이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 고객님들은 이 결과로 인해서 내 손에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아주 큰 기쁨, 정서적인 안정 거기다 우리 고객님들이 한 번 손에 넣었으니 그것을 연결해서 다시 뭔가를 하시거나 좀 더 확장해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한 번 성공을 했으니 또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도전하시고 또 그로 인한 기쁨을 맡게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꾸준히 한 덕분에 결국은 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들이 참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 이제 그만둘까 싶기도 하고 우리 고객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고객님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만큼 또 커다란 행복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이 고민하는 것에서 전혀 뭐 소식이 없다가 이제 드디어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고객님들을 위한 조언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카드 나오세요. 와우, 이렇게 멋진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 세렌디피티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고객님들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찬스가 눈앞에 있다고 합니다. 이때 시간과 있어야 할 것 아, 그 모든 것이 딱 떨어지는 그때가 곧 옵니다. 우리 고객님들은 이 찬스를 잘 살리기만 하면 돼요. 그동안 이렇게 꾸준히 뭔가를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세바스찬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도하시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나가시면 분명히 이렇게 딱 떨어지는 시기가 찾아오면서 우리 고객님들은 정말 행복해지실 겁니다. 아시겠지요? 지금까지 1번분들 리딩을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로 하는 고양이 미드나이 세바스찬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고객님들은 이번 그림을 뽑으셨군요. 그리고 회색 태비 고양이를 고르셨어요. 우리 고객님들이 맞이하게 될 기회는 채찍 카드와 셀레브리티 카드가 나와서 우리 고객님들이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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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한 끝에 결국 우리 고객님들이 축하를 받을 일이 생깁니다. 자, 이 채찍 카드는 나를 갈고 닦는, 훈련하는 뭔가를 열심히 한 끝에 나를 굉장히 조각한 끝에 나를 굉장히 다듬은 끝에 이러한 축하 받을 일, 합격이라던가 좋은 소식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그리고 이 코끼리의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아, 이 카드를 보니 우리 고객님들은 굉장히 큰 그릇을 지니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엄청 복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대기만성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코끼리의 에너지를 보아 우리 고객님들은 앞으로 어떤 상서로운 기운들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재물이 풍부해지거나 현명해지거나 많은 행운이 집약되는 그런 기운을 받게 될 겁니다. 자, 또 학식이 풍부하신 분들 아, 펜을 많이 굴리시는 분들 아, 굉장히 현명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이 아래 카드를 보면 말이죠. 은둔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카드를 보아서 확실히 공부를 많이 하시거나 학식이 높으시거나 학교 많이 다니시는 분들 길게 공부하신 분들 아, 계실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부가 혹은 우리 고객님들이 파고드는 것 우리 고객님들이 고난이도의 어떤 무언가를 하는 것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우리 고객님들이 걸어갈 길의 기반이 되는데 우리 고객님들의 걱정과는 달리 아주 잘 풀립니다. 왜 이런 구본소드가 나왔을까요? 우리 고객님들은 충분히 뭔가 잘 해내실 어떤 그런 자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아,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고객님들이 불안해했던 그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은 결국은 해내고야 맙니다. 이루어요.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넣어요. 아, 축하를 받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시간이 우리 고객님들을 다듬는 아, 갈고 닦는 뭔가 그런 인고의 시간이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군요. 참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도 부족했거나 혼자 고분고투 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이라 보이지만 이 좋은 소식이 들어오음에 따라서 이제 우리 고객님들도 서서히 사람들과 소통을 하거나 우리 고객님들이 갈고 닦은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자, 이 카드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고객님들은 교사, 강사, 지도자 아, 정말 다인에게 솔선수범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 공직자 아, 이런 생각도 나는군요. 자, 지금까지 우리 고객님들의 모습을 보면 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고객님들이 뭔가를 시도를 했지만 아, 그게 잘 안 됐었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어떤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이고, 떨어졌구만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라고 보이는군요. 내가 바래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 또, 우리 고객님들이 자격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고객님들이 지닌 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은 정말 많이 아쉬운 분들이 계셨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우리 고객님들이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많이 바랬나 봅니다. 아,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원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군요. 굉장히 빡세 무언가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8번 완두가 원하는 것에 분화방처럼 뛰어드는 많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바라는 것이 꿀단지인가? 뭐 이렇게 인기가 많아. 자, 하지만 우리 고객님들은 그 자리를 꽤 찹니다. 아, 우리 고객님들은 내 몫을 챙겨요. 내 능력으로 내 몫을 챙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은 아주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이 손에 넣은 것에 대한 어떠한 정보라던가 경험이라던가 이러한 것을 우리 고객님들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아, 그런 모습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고객님이 걸어온 그 길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 세바스찬이 우리 고객님들을 위한 조언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카드 나오세요. 양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고객님들은 무슨 뜻을 품고 계신지 몰라도 그 품은 뜻을 밖으로 펼칠 때가 되었습니다. 안으로 삭히지 않고 바깥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뭔가 계획하고 계시다면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기소침하신 분들이 있다면 감정을 삭히지 말고 바깥으로 좀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거나 소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집에만 있는 분들 아, 이제 좀 햇빛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안에만 있으면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아, 이 불안한 마음 햇빛 보면서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뭔가 보여줄 때입니다.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우리 고객님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과 자질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곧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아시겠지요? 지금까지 2번 분들 리딩을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로 하는 고양이 미드나잇 세바스찬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고객님들은 3번 그림을 뽑으셨군요. 그리고 흰 고양이를 고르셨어요. 자, 우리 고객님들이 맞이하게 될 기회는 닭 카드와 웰빙 카드가 나와서 우리 고객님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 고객님들의 자리가 견고해지고 풍요를 느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자,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에게 이 여우의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기회는 아, 앞으로 우리 고객님들이 맞이할 이러한 변화는 모두 우리 고객님들의 어떤 현명함과 지혜로움 아,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서 가능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카드에 퀸소드가 이렇게 두 장이나 나왔어요. 굉장히 결의를 다지면서 무언가를 해나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고객님들은 스마트해요. 두뇌가 명석하신 분들입니다. 지혜롭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 고객님들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래 카드를 보면 우리 고객님들은 이러한 기회를 맞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뭔가를 손에서 놓지 않음으로써 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결과물을 보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버틴 결과. 아, 좋은 소식이 날아듭니다. 이 버티는 시간은 길었을지언정 앞으로 우리 고객님들이 맞이할 이 기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 있어요. 어떤 좋은 소식이 온다던가 우리 고객님들에게 이러한 풍족한 생활 안정감을 느끼게 해줄 우리 고객님들을 도와줄 귀인이 들어오면서 우리 고객님들의 상황이 훨씬 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끈기있게 열심히 해온 결과 우리 고객님들을 도와주는 어떠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런 좋은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자, 지금까지 우리 고객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 안 몰고 뭔가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고객님들은 잘 해오고 계셨어요. 우리 고객님들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도 좋게 보았었다. 아, 이런 느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번에 성공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성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우리 고객님들을 도와주는 인물들이 좀 있었다. 주변에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자, 그런데 우리 고객님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도 우리 고객님들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신 분들이 참 많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사람들과 소통을 하거나 사람들을 대할 때 은근히 벽을 세우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군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따뜻한 온정이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자, 아래 카드를 보아서도 우리 고객님들은 우리 고객님들이 원하는 것을 일단 이뤄요. 아, 우리 고객님들이 바라는 것 일단 손에 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 고객님들은 이 악물고 이것을 해내신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에서도 보면 뭔가 진정한 소통의 느낌이 좀 부족하다. 아,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고객님들은 상황이 나아짐에도 우리 고객님들이 정한 그 선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철저하게 공과 사는 구별되어야 한다. 아, 이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우리 고객님들은 이 좋아진 상황에서도 만족을 하지 못하세요. 그 상황에서도 우리 고객님들은 내가 또 뭔가 이룰 것이 없을까? 또 다른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욕에 넘치고 무언가에 도전을 또 하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 세바스찬이 우리 고객님들을 위한 좋은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카드 나오세요. 오, 우리 고객님들에게 블레스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고객님들은 하늘의 사랑을 잔뜩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이렇게 좋은 상황을 맞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늘의 존재가, 천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계획한 대로 우리 고객님들은 그 길을 잘 걷게 되면서 마땅히 좋은 상황을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또 우리 고객님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천사의 축복이 늘 함께 할 겁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무엇을 하든 또 이 세바스찬의 머리를 닥치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 고객님들은 사람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는다. 우리 고객님들이 귀인복이 좀 있으신 분들이다. 이 귀인도 하늘이 보내는 귀인이다. 아, 이렇게 느껴지는군요. 자, 우리 고객님들은 무엇을 해도 우리 고객님들은 혼자가 아니다. 내 곁에는 누군가 항상 존재한다. 나를 보살피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지금까지 3번 분들 리딩을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로하는 고양이 미드나이 세바스찬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고객님들은 우리 고객님들은 4번 그림을 뽑으셨군요. 그리고 전박이 고양이를 고르셨어요. 자, 앞으로 우리 고객님들이 맞이할 기회는 크로스로드와 재물 카드가 나와서 다양한 경로로 우리 고객님들에게 재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고객님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면서 재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에게 허밍버드의 에너지가 들어오는데요. 이 허밍버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주 열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은 무언가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군데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또 여러 군데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보이는군요. 또 이 허밍버드 벌새는 배움을 좋아하고 그 배움에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은 다양한 경로로 무언가를 배우거나 또 이것저것 배우는 많은 것에 호기심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카드를 보면 우리 고객님들은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돼서 매우 기쁨을 느낍니다. 아주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우리 고객님들이 그것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또 좋아하고 많이 바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받게 된다 아, 이렇게도 보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또 아주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인 끝에 우리 고객님들은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고객님들의 모습을 보면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긴 카드가 두 장의 여황제 카드예요. 우리 고객님들은 대단한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들인가 봅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 고객님들이 충분히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뭘 하든 내 맘에 들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더 해야 한다. 뭐든지 흠잡을 때가 있으면 안 된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도 아, 지금도 아주 잘나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과거에 성공한 이력이 좀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그로스 카드 아, 다양한 분야에서 불을 거머쥐시게 되는 분들 뭔가 여러 가지를 했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어,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나는 그래서 굉장히 뭔가 풍부한 재능을 가졌다. 이런 분들이라고 보이는군요. 우리 고객님들은 우리 고객님만의 컬러가 확실하신 분들입니다. 생각이 확고한 분들이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우리 고객님들이 하나의 소홀함도 없이 뭔가 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을 바라보는 혹은 우리 고객님들이 내놓는 결과물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아주 흡족해한다. 아, 이렇게 보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 고객님들은 고객님들이 걸어온 길을 또 경험을 우리 고객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전수를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사제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고객님들이 면대면으로 뭔가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 뭐랄까 책을 펴낸다거나 글로 쓴다거나 어떤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 고객님들이 느낀 것 우리 고객님들의 경험 이러한 것에 대한 전수를 하게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 고객님들은 이 경험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 고객님들을 따르는 사람도 생깁니다. 노하우를 얻고자 지혜를 구하고자 사람들이 따라다닐 거예요. 우리 고객님들은 성공을 이미 하시거나 그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을 추종하는 사람이라던가 팬이라던가 뒤따라 걷고 싶은 사람이 생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고객님들이 직접 코칭을 해주거나 직접적으로 뭔가 전수 받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고객님들은 직접 발로 뛰는 것보다 간접적인 방향으로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 세바스찬이 우리 고객님들을 위한 조언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카드 나오세요. 소름 바이더북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고객님들은 우리 고객님들은 앞으로 우리 고객님 머릿속에서 나오는 혹은 우리 고객님의 걸어온 길을 이야기하는 경험을 나누는 지혜를 나누는 이런 책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아, 전자책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지나온 길이 정석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설례이기 때문에 아, 이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어쩌면 이런 길이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실전에서 열심히 뛰고 나중에는 후학을 양성하거나 우리 고객님들의 경험을 전달하는 아, 그런 순서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성공을 하신 분들이니 혹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 이 일은 당연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은 순간순간마다 메모를 해놓거나 좀 기록해 넣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이 카드는 어떤 사회적인 관습, 법칙 이런 걸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다가 뭐 글을 쓰다가 장작을 하다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다.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비슷한 것을 하는 사람들의 것을 한번 찾아봐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우리 고객님들이 자꾸 내 건 특별하게, 내 건 유니크하게 이런 욕심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보편적인 그 테두리를 너무 많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보편적인 생각들, 가치관 그것에 초점을 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지금까지 4번 분들 리딩을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로 하는 고양이 미드나이 세바스찬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냐옹